택배 이거를 어제도 저도 요리할 때 잠깐 써보고 와이클도 꿀 대신 이걸 넣었어요 아무래도 대체 감히라 보니까 그러니까 얘만 찍어 먹으면 약간 좀 위화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리할 때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설탕 넣는 것보다는 대체 감미로 넣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치킨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아마존에서 잔뜩 뭘 시켜가지고 언박싱을 했는데 퇴근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오늘 퇴근하니까 집에 오니까 한꺼번에 와 있더라고요. I think that's for you, but. He's your own something. It's your own animal. 제일 작은 것부터. 이거는 센트롬 종합비타민. 여러분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죠? 저도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은 지 거의 10년 정도 됐거든요. 오메가3 오일이랑 마그네슘, 그 다음 유산균, 비타민 D, 종합비타민. 이렇게 다섯 가지? 다 떨어져가지고 센트롬 한탕 먹는 거 그냥 시켰고. 아 이거는 마이크를 주려고 시킨 거다. This is for you. Com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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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오트밀이에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요새 다시 좀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를 다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헬스장도 가고 이제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오트밀 다이어트가 한창 한국에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위에 각종 과일이나 꿀 같은 거 시럽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막 인스타나 유튜브에 오트밀 죽 만드는 레시피, 맛있게 다이어트하는 레시피 이런 게 엄청 많이 떠가지고 한 게 보기 시작하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최대한 쌀을 안 먹고 오트밀로 대신 죽을 해가지고 먹었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트밀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일단 속이 진짜 편하고요. 저는 자른 미역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끓이거든요. 거기다가 닭고기나 참치캔이나 게맛살이나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계란 하나 넣고 풀어도 넣고 참기름 싹 둘러서 먹으면 되는 건데 쌀보다 열량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식이섬유도 넣고 단백질이 쌀보다 거의 3배래요. 백미보다. 쌀밥보다 포만감이 되게 오래가고 그래서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오트밀죽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중불 만드는 레시피도 많지만 버섯이랑 크림 넣고 크림 리소또를 오트밀로 만드는 레시피도 있고 저도 지금 일주일동안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앞으로도 더 해보려고요. 제가 만들 때마다 레시피 여러분 물론 저도 그냥 SNS 보고 따라한 거지만 여러분하고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진짜 제일 기대되는데 짜잔! 제가 음료를 되게 천천히 마시는 편이거든요? 티를 만들거나 커피를 만들면 다 마시기 전에 너무 빨리 식는 거예요. 특히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타놓고 잠깐 재택근무할 때도 요새 허버차에 엄청 빠져가지고 차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일하다 보면 금방 차가 엄청 칙다 못해 차가워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일할 때는 전자렌지 가서 맨날 30초씩 데워서 다시 마시고 했는데 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한 번 식은 다음에 전자렌지로 데워도 처음에 딱 탔을 때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이 있는 건 사실 예전부터 알았는데 막상 하면 쓸까 해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리뷰가 좀 좋은 걸로 주문했어요. 사실 이게 제일 기대돼요.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온도 조절이 두 단계만 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일단 온도 조절이 세 단계까지 되더라고. It looks like a little mini induction. 처음 딱 누르면 빨간색인데 이게 제일 높은 온도인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중간 온도. 그다음에 이게 제일 낮은 온도. 근데 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뜨겁게 올라와요. 로고컵을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래 가겠죠. 아까 사실 잠깐 쇼핑몰 갔다 왔는데 그때 날씨가 진짜 좋아거든요. 근데 금세 또 이렇게 됐어요. 역시 런던이랑. 근데 요새 기분이 진짜 좋은 게 이제 해도 엄청 길어져가지고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친구네 커플이랑 오늘 오랜만에 같이 넷이서 저녁 먹기로 가고 있는데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친구가 얼마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영상에서 말해도 되나? 애기 옷 선물 사놨거든요. 그래서 카드도 썼어요. 오늘 축하할 겸 같이 저녁 먹고 그 근처에 큰 항공마트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오랜만에 장도 보고 하려고요. 다생겼어. 다생겼어. 몬치 떡볶이 떡볶이 제발이 스윽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항상 시키는 부국의 국민학교 떡볶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를 1kg짜리로 사내죠. 쇼핑몰 오우! 어디선 세요. 저번에 김밥 복숭아 맛있기로 나왔나봐요. 복숭아 맛있기로 나왔나봐요 음! 그리고 고기야? 음! 네! 네! 다 됐어! 그 다음은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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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 갈 곳은 여기 사랑이라는 데인데 예전에 지인한테 칭천받은 적이 있는데 가보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영화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 어, 영화 보러 가자고 아니, 우리가 안 볼 거 아니잖아? 뭐야? 아, 좀 이름감이 없잖아, 이게 있어 근데 나, I thought because you're living in April, so 우와, 귀엽다 우와, 진짜 귀엽지? 이거 세트야, 내가 나름 세트로 맞춘 거야 우와, 진짜 대박이었지? 귀엽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드리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틀고 놀다 오, 우리 위해 잘 틀고 놀다 축하합니다 예정혁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레이 3. 3. small little baby pancetta 1.5스푼 3.5스푼 플립스? 네! 와, 이 스푼트는 완벽하게 마무리! 이 스푼트는 불가능한? 예! 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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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약간의 조기의 가끈이도 죄다. 오지마! 양념과 양념을 넣어 여러분도 넣는거 아예? 아예? 그냥 치고 맛있게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네 이제 골고라 교체국을 넣어 고음을 넣은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거에요 저는 아침부터 토스트를 만들건데 나름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빵 대신 양배추를 채썬 다음에 계란 풀어서 구워가지고 토스트로 해먹는 게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이클이 부족하게 만든 치킨인데 이걸로 빨리 먹어야 되는데 토스트 안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아침으로 그냥 그렇게 먹으려고요. 일단 양배추를 채워를 써야 돼. 양배추를 채워줍니다. 양배추를 채워줍니다. 소금 아주 살짝. 고추도 잘 안 넣어주세요. 양배추를 채워줍니다. 양배추를 채워줍니다. 야채. 야채. 우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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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칼멸을 다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먹으면 좋겠지? 조금씩 재산하네요. 고마워, 카리나? 네, 고마워. 좋은 거 같아요. 오,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이게 안에 넣고 있다가 파이를 구울 거래요. 아침 먹으면서 더 블러리 시즌 2 볼 거예요. 2번째 버터 2번째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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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작아서 뭐하는거지? 파스트리? 도어 파이팅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파스트리의 파스트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하하. 저는 이 파스트리의 파스트리입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could be quite good lid I don't really know if this is how you do this I think you're supposed to do it as one piece so I think this could be the lid then I'll roll out all of that I'll use 2 mats and then I'll.. yeah this can stay to one side 매뉴양 공기를 싹 우린 좀 더 조금 다른 상태로 그리고 다른 곳에 좋은데요 뭔가 뺏어 다MY지? 저는 파는 사람들도 정리하게! 왜 이렇게 시절하고 싶어? 아는 미끄덕이 사라지고 석 Jeez! 이스라 informations 일반적인 장미가 남은 부분으로 제거는 크기가 있는 일반적인 장미 영상 레서는 점점 장미가니드 새로운 장미가니에 나의 반죽 어떻게 얇을지? 꼭 더 전에는 적당한 소프 네, 괜찮아요 오늘의 직장이라서 에일리프스 어제 저희 장 보러 왔다 M&S 가가지고 웬슬리데일 치즈랑 레스터 치즈 이거 두 개 사 왔거든요 이따가 거기 안에다가 파이에다 넣을 거래요 근데 근데 bout이 needs 동일한 Mutta 아이스크림Что 따라하는 schlimmen 그리고 그래비소스 이제 치즈 치즈 여러가지로 치즈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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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치즈 진짜 큰 치즈 엄청 큰 치즈 잠시만, 이제 웬지리다 그냥 제가 안할까 생각나요 그냥 좀 좀 크롭을지 웬지리다 너무 크롭을뿍게 이렇게 좀 갔던 물질과 수박 하나의 크림 버전자가 있습니다 내가 한 잇는 중 딱 한 잇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제에 두아버지 귀염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어요 잘 안 stern! 목소리로 제이펄처 할 거 같아 하다도 저여름이 모자멸 것 같아 여길 나 싶은 작업이에요 가볍게 좋죠 그럼 할이자 이거 돈을 빼 devant earnestlyaime 돈을 빼도 프레임 아님 그들은 상당히 좋かった 아름다운 . . , . . . . . . . .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필요할까? 내가 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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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다 고맙다 너무 멋진 것 같다 그냥 랩이 랩 이제 40분간 파스트리 준비 안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헤이 솔직히 말할 것 같아 이 슬로우킹러가 있음 그래서 이 슬로우킹러가 있음 이 슬로우킹러가 있음 오 마이갓 여러분 이거 좀 식혀가지고 잘라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파이 아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안에 칠들어도 되게 부드럽고 겉에 파이가 되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이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할로윈 진짜 높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